뉘에랄 주제로 그림도 그리고 리뷰도 하고 있는 뉘에라 요가 김서원입니다. 제가 뉘에랄을 좋아하는 이유는 퀄리티, 디자인, 콜라보레이션 이 세 가지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. 뉘에라는 그냥 단순히 모자가 아니라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멋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데일리룩 일러스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도 표현할 수 있고 구하기 힘든 제품들도 그림으로는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제 소원이 언젠가 진짜 뉘에라로 가득 찬 내 방을 만들어보자 했는데 방이 아니라 아예 섬을 전체를 뉘에라로 가득 채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모동숙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 제품은 뉘에라 콜라주 라인인데요. 마이 디자인 기능을 활용해서 캐릭터한테도 입혀줬던 그런 제품입니다. 제가 만든 마이 디자인 코드를 공유할 예정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나에게 뉘에라는 그냥 저 자신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. 할아버지가 되서도 뉘에라를 쓰는 멋있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. This is my 뉘에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